최근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시장이 한정돼 있는 데다 경쟁력까지 낮은 지역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건설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습니다. 얼어붙은 건설경기에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여파로 얼어붙은 제주건설경기. 지난 2017년 지역 내 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한 비중은 12.5%. 매년 하락세를 보이더니 지난 2021년에는 6.9%를 보이며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경기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돌파구는 해외사업 수주입니다. 하지만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경우 도해공사 수주 비율은 23%로 전국평균 60%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섬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지만 경쟁력도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도내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포스코 ENC, 호반, 한화, 금호 등 국내 굵직한 대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도와 건설 대기업 10곳, 도내 건설단체가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도외시장 또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도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등 기술력 향상 지원과 해외 동반 진출에 나서고 제주도는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도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여기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한화 건설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 건설 경기가 수년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